고백샷 액트2 챕터1 돌아온 탕하 저택 22시 36시 아 그래 이게 이 게임이 24시간인가 48시간인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로 이뤄져있대 하루가 지나면 엔딩인거야 누구길래 저택을 조사하십시오 그 일어난 일어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장되어? 이곳에서 성장되어 여기가 성장되어 이곳에 성장되어 여긴 뭐 안 나올 것 같아 엄폐물이 많이 없어요 어? 어? 마커스 피닉슨가? 어? 목소리가 그런데? 야 여기서 마커스 피닉슨 만나네 이렇게 등장하는구만 하긴 했다 하긴 했다 어? 너도 저게? 아예? 하긴 했다는거 같다고? 아 그럼 잘 모르겠고 아는거는 못할게 음.. 만들어버렸는데 곧 나갈게 이게 뭐 이거 붙어있는 살 보면 알려나? 아빠가 로커스트를 로커스트가 사라 했다는걸? 야 아빠 비무장인데 어떡해 뭐야 아곤이야? 야 아빠가 중사인데 아들이 중이야? 야 이거 계급 좀 올려줘라 얘를 진짜 인류로 구했는데 아 얘는 무슨 야 야 얘는 목을 몇 번 듣기냐 야 얘 대통령이야 야 빡칠만하다 진짜로 이거는 야 쟤는 목을 몇 번 듣겨 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